잠깐 쉬나 했더니 부엌으로 행차한 혜빈 도령. 고생하는 엄마를 어떻게 하면 웃게 할까 귀여운 공리를 했던 아들. 닦아줘야 돼. 까놓고 이거는 끓여서 떼 좀 빼고. 여전히 같은 고민을 하지만 방법은 달라졌다. 백발백중 웃음이 터지는 깜짝 선물. 왜 다 안 넣어요? 제 거. 안 입 동작 가져서 해야 돼요. 모리 씨. 모리 씨는 왜 하길래. 뭐가 필요해. 사랑합니다. 아들. 감사합니다. 사랑해줘. 얼마인가 봐야 돼? 지금까지 이렇게 나아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정 속으로 건드릴 좋아. 네 얼굴에서 깼어. 네 얼굴에서 깼어. 열어보죠. 얼마 없어. 진짜. 야 얼마나 중요하겠니. 혜빈아. 얼마가 중요하지 않지만. 그중에 쉽네. 아마 그중에 그러면. 아니야 아들이 준 거니까 얼마가 중요하지는 않지만. 3분의 2만 다시 줘. 그러면 얼마 안 중요해. 3분의 2. 3분의 2만 다시 줘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왜. 아 뿌듯한데. 기분이 좋아? 그렇지. 나들이 열심히 노래해서 강의 분들이 넣어주신 거야. 너무 감사합니다. 진짜 너무. 네네네네. 가슴 찡하면서도 좋죠. 솔직히. 자주 줘요? 큰 돈은 안 주고요. 그래도 자주 자주 조금씩 줘요. 조금씩이라도 좀 챙겨주려고 해요. 고맙죠. 아니야. 엄마가 빨래를 들어. 내가 엄마까지 들게. 괜찮다고 해. 어때? 괜찮지? 이 밤에 빨랫감을 챙기는 두 아들. 산더미 같은 빨래를 들고 형제가 길을 나선다. 세탁기가 고장나는 바람에 근 한 달째 빨래방 신세를 지고 있다. 야, 탁탁 탁탁. 느려, 느려. 손이 보이잖아, 손이. 네? 마무리가 쉬워, 참고만. 엄마 혼자 빨래방 가서 빨래를 볼 때 빨래하는 거 보면 마음 아파. 막. 옛날에 일하고 들어오면 새벽까지 빨래들고. 그렇지. 많이 해 줄 수 있어. 하는 말마다 기특한 소리. 새삼 동생이 달리 보인다. 네. 엄마 아빠들 애교도 많고 좀 그랬는데 좀 그 심 받고 나면서부터 좀 어른이 좀 보이죠. 혜빈이한테서. 쉬운 일이 아니니까. 그것도 짊어지고 이제 신적으로도 짊어지고 가고. 좀 어떨 때 보면 좀 존경스러운 모습도 있죠. 며칠 뒤. 오세요. 왜 그런 거야, 나한테? 초대 가수로 무대에 오르는 날. 모처럼 행사가 잡혔는데. 오늘 뭐 입지? 오늘의 메이크업은 엄마 손을 빌린다. 야, 뭐 입는 것보다. 소리 좀 느리시네. 아이, 제가 나이 먹더니 수전증 안 생긴 게 어디예요. 제가 바를까요? 됐다 그래요. 소를 좀 사야 할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이게. 입술 살짝 이렇게 해줘. 고생하셨습니다. 눈을 반짝인다 했더니 여지없다. 당신을 체포하겠다. 툭하면 발동하는 장난기. 못 말리는 아들이다. 당신을 체포하겠다. 알겠어요, 살려주세요. 어쩐지 혜빈 씨도 엄마도 한껏 들떠있다. 지방 공연이라 꼭 여행을 떠나는 기분.